네 안녕하십니까 제이콥스의 전성주 입니다 아 이거 앤말입니까 이거 아 제가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해 주셔가지고 막 안오던 전화가 막 오질 않나 안오던 문자가 막 오질 않나 이 사람들아 평소에 잘해야지 평소에 어 평소에 잘하고 있나 아무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몸 괜찮습니다 몸 아픈 데 없고 자동차만 좀 망가졌기 때문에 자의 보험료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걱정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앨범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앨범이 나오면 여러분들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지금부터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12월달에 공연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12월달에 꼭 다시 와주셔서 신나는 무대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이콥스의 전성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